자 우리 안승민 선수 질문이 아 멋있다 진지한 질문인데요 우리 안승민 선수 몇 살 때부터 야구를 시작하셨나요? 2학년이라면 초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대학교인지 다시 초등학교겠죠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그럼 지금 야구를 하시는지 얼마나 되신가요? 40년? 아니에요 지금 우리 20대 초반인데 왜그래 지금 우리 안승민 선수 동환이죠? 네 몇 년 동안 야구하셨죠? 120년 한 30년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년 시즌에 우리 안승민 선수의 별명은 절대 동안으로 해서 한번 응원구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어요 문화성품권 들어가주시고요 자 우리 잡곡인 놀고